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동대신동입니다 제가 동화대 병원고수 쭉 내려서 보니 길거리에 처음 발견한 겁니다 처음 발견한 겁니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수통으로 빠지는 길인데요 여기가 동대신동입니다 그리고 보수통으로 빠지는 길목입니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 길을 놓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Abrams이 할머니가 이제 다시 Planetsch 그 이외에서 다시는 길이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